김언룡 교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이라도 취할 부분만 취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 발굴, 그런 고고학적 발굴도 소중한 근거가 되는데 또 이제 다른 검증이 있었죠. 바로 천문학적 검증입니다. 박찬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천체물리학 교수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게스트로 초청했던 박석재 박사님 같은 그런 계열이시죠. 그래서 박찬범 박사님은 흥미롭게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기록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태백주현이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금성이 낮에 보인다라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총 8회 정도 기록이 남아있고 태백주현 뿐만이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해성, 오행성, 별똥별, 일식 이런 천문학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있고 그 외에도 화재, 기상이변, 지진, 우박, 다양한 천재지변을 나타내는 기록이 900여 회 정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백주현이 실제로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금성의 밝기가 그만큼 밝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죠. 이런 것들이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반겨야 되는 검증이거든요. 역사가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그런데 그랬던 우습게 여기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놈이 천문학자가 뭘 안다고 역사에 끼어드느냐. 그러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서에 천문학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오래된 천문 기록을 갖고 있는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2000년 이전의 관측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박창범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창범 교수님과 같은 이런 천문학자가 이런 역사에 뛰어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더군다나 현대 학문은 통수업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학문만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논리를 펼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당장 이제 우리가 과거에 3000년 전에 역사를 복원한다 할 때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의 기후. 뭐 어떤 모든 걸 다 또 이 동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저기 복원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은 이제 그 황하유역이라든가 회수, 중국의 이제 그쪽에, 지금의 이제 산동이라든 그쪽에는 코끼리가 안 살아요. 그렇죠? 코뿌수도 안 살아요. 아고도 안 살아. 하지만은 3000년 전에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역에서 보면 코끼리 상자가 나와요. 코끼리 상자가 주역을 완성한 분이 이제 주문왕이란 말이에요. 주나라의 무왕의 아버지 문왕. 그런데 당시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지 못했다면 코끼리 상자가 그 전에 물론 코끼리 상자라는 글자가 생겼지만 은나라 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생물학에서도 이제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특히 사악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장림 코끼리 만지의 학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동양역사는 왕조유지와 천문학은 불과 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역사를 다룬다 하는 것은 어불승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아까 전에도 이영구 교수님을 저희가 언급했지만 풍납토성 말씀드릴 때 이분도 뭐 홍익대 미대를 나오셔서 국립대만대에서 고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류사학계에서는 미대 출신에다가 또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 무슨 박사를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배척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을 이제 전공을 했다. 이런 이유로 의미 있는 검증인가 이런 것을 이제 검토하기도 전에 그냥 주류사학 같은 경우에는 성력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성력을 쌓고는 이 성력 밖의 인물들은 다 배척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박창범 교수님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검색해보면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예요. 발표하신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와중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어떤 일탈이신지 모르지만은 이 고천문학으로 뛰어드셔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이 상국교사, 상국사학위 그리고 환당국위에 있는 천문기록들을 다 고증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사학계에서 이걸 다 배척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대의 그 관측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영역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군세기에 있었던 그 오성치료 기록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위소로 막 이렇게 몰려가던 시점이었는데 1993년인가요? 그때 이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로 살아나게 된 계기가 이 오성치료의 기록이 검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힘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환당국위에 어떤 근거가 되는 유물 유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위소로는 이제 사라져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오성치료를 밝혀낸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당시에 사실 90년대 이미 이것도 이제 밝힌 거잖아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시킬 수 있는 고위왕 때부터 라고 했는데 8대가 아닌 6대 구수왕 때의 천문현상을 입증시켜 입증시키는 그런 어떤 천문학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요즘에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단군세기의 그 오성치료 현상을 이걸 얘기를 안 하세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워낙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얘기 안 하고 고인돌의 어떤 나온 별자리 기록 정도 얘기하면서 선사시대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천문기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나는 천문학자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뿐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사학계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압박과 그런 어떤 탄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어떤 조심스러움에서도 짐작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 사학계를 보면은 방금은 이제 우리 제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역을 쌓고 있다. 근데 그 성역이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거지가 밥그릇 하나 내놓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품로 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놈이 그 밥그릇 하나 뺏기 싫어가지고 무식한 우리 사학계 인간들. 공부 안 하는 인간들 말이에요. 맨 일본적인 논문이나 뺏겨다 번역해가지고 그냥 가도 뺏기는 인간들. 갑자기 삼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논문 좋은 거 하나 찾아왔어요. 아 네. 최재석 교수님의 역작 논문 중에 하나인데. 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는 백제 초기기록 불신론에 대한 그것을 정리가 잘 된 논문이에요. 제목은 백제의 왕이 계승이라는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인들이 삼국사회 초기기록 불신론 그것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핵심인 내용이 뭐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논문인데 아주 잘 되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라 정리가 잘 된 논문이라 제가 이제 핵심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논문 읽어주는 남자 정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목 좀 쉬시라고. 아 근데 우리 보노님은 쉬면 안 되는데. 너무 쉬고 있어. 보노님 배경음 깔아주세요. 자 먼저 이제 쓰다 쏘오키치 진전차오길. 백제의 상대의 왕실 계부에 관한 삼국사기 기사 고구려와 백제의 사정이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몇 번이나 사균 한마디로 깎고 꾸미고 뜯어 고치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뜯어 고치고 꾸미고 바꾸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제의 실제 건국과 삼국사기 기록과는 340에서 350년간의 차이가 생김으로 이것을 메우기 위해 온주왕 이후 12대 개왕까지의 국왕을 조작하였다. 12대까지. 온주왕 초대 온주왕부터 12대 개왕까지 국왕 족보는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라인이 조작하였는데 그건 신라사를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백제사와 고구려사도 같이 길게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개왕 이전에 백제기사는 모두 사실로서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은 후세 사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할 필요조차 없다. 벌써 말할 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을 끄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쓰다소 키치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몇 주류사학자들 비판한 거 뿌리가 어딘지 딱 그려지죠? 아 그럼요. 씁니다 써. 그 다음에 오타 아키라라는 사람이에요. 오타 아키라. 우리말로 하면 태전량. 한국의 고대연대도 일본의 옛 역사처럼 오래 연장되어 있다. 그건 알죠? 이 120년 상향시켜놓은 거. 이게 방금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일본의 고사처럼 연장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도 110년부터 올려놓았다는 그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백제사는 180년이나 시대를 연장하였다.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가가 자국의 건국을 앞에 놓으려고 육사에 십사. 240년을 연장하고 백제는 사문. 그러니까 38에... 아니요. 368. 요새 자꾸 산수가 안 된다니까. 180년을 연장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대 금초고왕 이전의 백제왕의 제위연수는 전부 호구다. 그 다음에 이마니시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마니시류. 금서령. 일본 서기 중심으로 백제사를 포화해야 한다. 그리고 백제 초기 역사는 전설 시대임으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참다운 역사 시대에 들어온 것은 4세기 중엽 근초고왕부터다. 그러니 고위왕이 몇 대죠? 8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개의 마왕께서 칭송받을 만하네요. 13대... 근초고왕. 300년... 서기 300년대 중반인데 우리 두개의 마왕께서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앞선... 백년이나 앞당겼으니까 민족사학이라고 칭송받을 만하네. 그렇죠. 고위왕보다도 백년 후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마니시류는 고위왕보다 더 뒤늦은 근초왕까지 본 거고 그래서 이마니시류도 개왕... 그러니까 12대왕이죠. 개왕까지의 성국사기 백제 본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라토리 구라키치. 많이 들어봤죠? 구라키치. 구라치는 우리... 네. 한번 억양 살려주시죠. 박 씨님. 구라키치. 오! 이 억양이 아닌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오늘은... 암기하기 쉽죠. 발음은 이제 백조고길. 히라토리 구라키치.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4세기 초까지 삼아는 시족으로 되어 있어 각기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4세기 초기까지. 여기도 거의 근초고왕 이전. 그러니까 개왕 이전이죠. 그리고 삼품창영. 미시나 아키히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식민사 관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삼품창영. 미시나 아키히테. 어떤 때는 쇼에이라고 또 발음하기도 하네. 참 어떤 게 정확한 발음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두 개를 갖다 이 사람들이 올려놔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백제왕의 계부에 관해서 가장 신빙도가 높은 것은 일본서기 기록이다. 기제다. 그 다음에 5대 초고왕, 6대 구수왕은 조작된 왕이다. 그리고 조작됐다는 근거가 뭔가요? 아까 얘기를 했죠. 초고왕, 구수왕? 이 사람은 아까 칠석 교수님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냥 무조건 조작이다 이거예요. 아무 근거 증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 소우키치가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오타 아키라가 얘기한 일에 일본인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은 조작된 왕이다. 이거는 아예 어려워라. 쓰다 소우키치. 이 사람은 게르왕, 4대 게르왕도 조작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자기들이 주장하면 이미 모든 사람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고 확장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미시나 아키히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백제의 왕력, 왕력과 계보를 가공 조작한 것은 백제의 왕조 자체가 아니라 신라의 역사가들이다. 정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늘어난 건 다 신라 역사가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방금 얘기했죠? 두 사람, 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지도 이렇게 짰나 봐. 이거. 이거 일본인 식민사학지, 이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제 백제의 8대 고유왕까지는 아직 역사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두개망왕께서 고유왕 때까지 역사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걸 잘 기억해가지고 왜 이병도가 두개망왕으로 불리는지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도 근축오왕, 근축오왕이 13대입니다. 이전에 기록이 없으니 근축오왕 이전의 12대 왕은 후대에 추가 조작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 없으니까 가공의 인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악자들, 일본의 관악자들은 서기 400년경까지의 상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이고 허구고 전설이기 때문에 한계가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들끼리 규정을 시켜버려요. 거기다 증명하는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단정 짓는 거야. 그냥. 야, 이렇게 믿어. 이렇게 알고 있어. 이미 세상에서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야. 지가 처음 썼으면서도 세상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쓴다는 거지, 사람들이. 네. 논문 얘기 들어보시니까 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더 깊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리를 갖다 이어받은 우리 식민사의 원로들 한번 볼까요? 네. 이기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처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은데 아, 왜 이 사람 때문에 딴 산까지 용무일인지 모르겠네. 이기동은 뭐라고 하냐면 백제 본기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건 간에 적어도 고이왕 이전에 백제 왕위 계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했다는 혐의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완전히 그냥 똑같죠? 일본 관악자들 얘기한 거하고. 네. 그리고 고고려, 백제 두 나라의 경우 왕실 교체 따위의 사실이 만세 일계로 꾸며지고 왜곡된 것은 어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는 그렇게 꾸밀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쓰다스 소키치라든가 구라키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빙의돼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동. 역사학자 이기동. 그러니까 엄정한 비판 없이 송두리째 받아들여 믿는 입장에서 백제사 연구가 얼마나 불안장한 것인가를 지적해주고자 한다. 별 내용도 없는 거를 구구절절히 길게 써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이왕 이전에 왕들이 뭐가 이렇게 허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나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 없이 그냥 일본 놈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스 소키치를 이제 태도로 해가지고 일본 사학자들은 사실 근초고왕 이전까지 다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이병도를 태도로 한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은 고이왕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고이왕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께 마음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기록에 없으면 조작이고 중국 기록에 있어도 조작이고 중국 기록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조작이고 그게 일본 관학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병도가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뭐라고 했느냐. 백제의 엄밀한 의미의 한국 영대를 삼국사기의 고이왕 27, 8년 경우로 본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백제사의 상안이 고이왕으로 확정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박 씨는 졸지 말아요. 박 씨는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기 논문 주세요. 안 보실 거면서 이거 들을 때 빨리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병도 이래 그 다음 세대의 원로라고 하는 이기백. 이 사람도 죽었죠. 이 사람이 백제의 왕이 계승고라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내용이 상당히 많네 주장한 게 좀 길을 주다라고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백제의 봉기 초기 기록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논문 처음서부터. 그다음에 우리는 후대일보 조작 변개 꾸미요. 박 씨는 졸지 말라니까. 아니 왜왜왜.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의 일부 조작 변개 꾸미요 지었으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백제의 봉기가. 이기백이 처음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예 처음서도 부정하고 와 아니야. 참 이게 식민사계의 철저한 추정자지. 그러면서 무슨 지가 뭐지. 식민사관 그걸 갖다가 벗어났다고 그러면서 책 한 번 썼는데 다른 대로 저 정의인을 비평하긴 했는데 비평을 하면 뭐해. 저는 그대로인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분서왕의 아들이 어려서 임금이 못 된다고 한 것은 부자 상속이 원칙화된 후대에 꾸며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들은 툭하면 부자 상속 원칙이 돼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니 앞에서부터 1대 2대 뭐 해가지고 다 부자 상속인데요. 여기 보면 온주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부자 상속이에요. 그러다가 부자 상속이 안 된 너무 어린 아이가 낳았을 때 동생이나 아니면 찬탈도 있고 뭐 이런. 그 기록이 똑같아요. 고이왕 이전에도 그렇게 다 부자 상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그래도 마찬가지. 보그래도 중간에 보면 그런 기록. 삼국사계 기록이 나오잖아요. 원래 마지가 이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삼국사계 잘 읽어보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고국천왕 때 부자 상속이 됐다.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국천왕 이전에도 다 부자 상속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최재석 교수님의 이 논문을 그런 걸 읽어보면 영유하게 딱 나오거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이분의 논문을 하나도 제대로 인용한 놈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막말로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의 원칙이 이제 무관심.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철저히 무시해. 무관심과 무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이기백의 얘기 들어갑시다. 그래서 조작이 있었다면 분서왕. 10대 분서왕. 12대 개왕의 제위 연도가 아니라 고위왕의 그것에 있는 것이다. 고위왕 때부터는 이미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참. 그리고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미친다. 동생에게 미친다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후대의 조작과 수식이 게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같다. 추정이야. 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놓고 그걸 갖다가 추정으로 또 이렇게 쓱 돌려버려요. 김윤기지 역사에서. 아니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그걸 제시를 해줘야지. 제시도 안 하고 무모할 것 같다. 저희도 쓰겠네요. 우리도 못 써먹읍시다. 그러니까 백제 왕의 계승이 원칙적으로 부자 상수기에 의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후대의 관념으로 사실을 꾸며낸 것 내지 왜곡했거나 혹은 조작의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앞서 소개한 일본 식민관학자들의 주장하고 싱크로... 다름이 안 된다. 싱크로율. 싱크로율. 싱크로율이 백코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시조 온주왕에서부터 기로왕까지 3대 기로왕까지 태자 책립의 사실을 두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분명하게 되지 않았나 한다. 쓰다 쏘옥 기차가 얘기한 건 상국사기의 개왕 이전에 백제기사는 모두 사실로서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후세의 사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벌써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때요? 똑같죠? 음. 말의 좀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 같아요. 그대로 답습을 했네요. 완전히 그냥 추정으로 그냥 못 박아 놓은 거야. 왜 저만 그렇게 쓰면 되지? 왜 남들까지 그렇게 인정한다고 쓰냐고. 죽었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휴 참 한숨이 나오네. 그리고 이제 좀 몇 개 좀 건너 뛰어봅시다. 그리고 백제도 일기 막 나눴네요. 일기를 온주왕부터 6대 구수왕까지 이런 시기를 갖다 일기로 나눴는데 이때 기록 속에는 후대의 계작, 윤색, 꾸며낸 거죠. 조작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마치 앞에서 얘기하는...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들 얘기한 건 똑같아, 이게. 야, 근데 그런 추정에, 그런 어투를 쓰면서 논문이 통과된다는 게 참... 지가 대장인들... 수준을 알겠어. 사학계 수준을 알겠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있고, 이병도도 그렇게 썼지. 저도 지 세상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기록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리고 8대 고이왕 때에서 12대 개왕에 이르는 시기야말로 백제사의 출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구죠? 두개마왕, 이병도의 설을 딱 따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원료라고 하는 이병도, 김홀룡, 이이백. 이 세 사람들의 지금 말을 주장을, 잠깐 우리 최세덕 교수님의 정리를 통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쓰다쏘오키치, 부라키치, 그 다음 누구냐. 이만이시유. 이 사람들 주장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일제식민관학자들하고 우리 고대 사이에 원료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두 개를 같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복보시죠. 네.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그런데다 불구하고 지금 주류사학에서는 이것을 버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제야사학과 민족사학을 까기에 여념이 없어요. 오히려 이병도를 슬쩍 뒤로 밀어놓고 일본 관학자들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시작하는 글들을 많이 써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환당국의 부정론을 펼치는 이유도 위소론을 펼치는 이유 자체도 자기들의 밥그릇,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 정 교수님. 이거 참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방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또 이제 요점만 잘 뽑으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최석 교수님한테 지금 천상에 계신 최석 교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경의를 표합니다. 자,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갔네요. 아, 저희 아직 덜 했는데.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다루왕, 기루왕, 게루왕,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고이왕의 그런 어떤 행적들에 조금 더 짚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또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데 박씨님이 정말 힘들어하시네요. 아, 저도 뭐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제 좀 뭐 거의 우리 보통 녹음 시간보다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저희가 그래도. 어디 좀 해주실래요? 네, 이런 실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자, 아까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좀. 번호 갈까요? 누가 할까요? 뭐 언급을 할까요? 네, 번호 갈까요? 앞에서부터 할까요? 뒤에서. 네, 번호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박씨님도 하고 정 교수님은 좀 쉬시고. 하죠. 뭐 2대부터 할까요? 아니면 2대부터 할까요? 네, 네. 좀 온조왕, 건국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2세 다루왕 때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삼국사계에서 고사이, 그러니까 근초고왕과 고이왕, 그 이전에 백제왕들은 어떤 지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준비해보셨다고 했는데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한 2세 다루왕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2세 다루왕 같은 경우에는 온조왕의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죠. 그렇게 이제 왕위를 이으셨고요. 이분께서는 즉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동명묘에 배하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남단에서는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9천 년 한민족사를 계속 이어오는 그 문화죠. 제천문화가 또 삼국사기에도 드러나고요. 아까 전에 또 이제 박창범 교수님의 의미 있는 그런 과학적인 천문학적 검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루왕 때도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관측을 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죠. 국가 속에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천문학적인 기록이 관측이 가능하고 또 그런 이제 검증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세 기루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 기루왕 때는 기루왕께서도 다루왕의 원자셨다. 마다들이셨다라고 되어 있고 4월 그러니까 9년 제위 9년 되는 해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문학적인 기록인데요. 객성이 자미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병도는 좀 의미 있는 주석을 달았어요. 오늘 좀 이병도를 막 혼내기도 하고 또 띄워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과 함께 역사를 일구어 나갔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늘의 천문현상을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그것을 나라의 역사 그 통치 과정에서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관측을 했는데 객성이 자미로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병도가 어떤 주석을 달았냐면 자미는 천재의 거소를 상징하는 성좌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미라는 것이 원래 천재, 하늘에 계신 그런 통치자, 천재가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별자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객성이 자미로 들어갔다는 것은 미천한 자가 천자의 거소를 침입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왕의의 세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이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손님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러한 별자리가 천자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왕의 세약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뭐 의미 있는 풀이죠. 하늘의 이제 천문 변화를 그렇게 읽어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한 2년 뒤에 또 일식이 있었고 실제 이 기로왕 때는 굉장히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생기고요. 또 서리도 내리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위 32년에는 봄, 여름에 크게 가물어서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백성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 그 사람이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성이 자미로 들어갔다. 이런 이제 천문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천재지변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지진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세 계루왕, 계루왕께서 직위를 하시는데 계루왕의 역시 아들이시고 품성이 공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의 전쟁, 힘겨루기 이런 것들은 2세 다루왕 때부터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5세 초고왕, 초고왕 같은 경우에도 계루왕의 아들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자 상속이 이어지고 있죠. 5세 초고왕 때는 또 어떤 천문학적인 기록이 있냐면 제위 26년에 치우기가 각항에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치우기라는 것이 사실은 해성의 일종인데 뒤 꼬리가 굽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기라고 하는데 이 별이 나타나면은 병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배달국의 14대 자우지환웅을 치우천왕이라고 하잖아요. 치우천왕이 또 병법의 시조시고 또 전쟁의 영웅이신데 실제 그 별에도 그런 이름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우기가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날 징조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몇 세죠. 6세 구수왕이 또 즉위를 하십니다. 6세 구수왕도 초고왕의 장자, 원자시고요. 이때도 뭐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이제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박창범 교수님께서 입증하신 태백주연 현상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 구수왕 제위 11년에 금성이 낮에 나타나는 기록이 나타나고요. 이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증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우박이 온다든지 가물고 그런 이제 천재지변도 있었지만 이때도 왕께서 동명묘에 빌었더니 비가 왔다. 가물었을 때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7대가 사실은 사반왕인데 삼국사기에는 바로 고이왕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반왕이 위를 계승을 하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7대로 잡기는 하는데 위를 계승하셨으나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직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를 계승하자마자 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고이왕이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반왕이라는 모래사자 모래가 반쪽이 됐다. 그 사반왕의 이름을 보면 진짜 모래 반쪽 같은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이제 있었던 왕이라서 이제 사반왕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근데 아 네 이름이 중요하네요. 네 그 이제 고의왕께서 이제 등극을 하시는데 고의왕은 구수왕의 아들은 아니셨죠. 바로 계루왕 4세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초고왕과는 형아우지간 그래서 초고왕이 5대 초고왕이 형이셨고 고의왕 8대 고의왕을 이제 아우셨는데 이때도 천지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뭐 대단을 베풀고 천지 산천지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그 제천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바로 낭랑군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 사학자들은 근초고왕 4세기 이전을 다 싹 다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초고왕부터 잡지만 사실 이병도를 태도로 해서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고의왕을 부활시킨 것은 바로 이 기록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온조왕 때 낭랑 기록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백제 기록에서는 고의왕 때 낭랑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200여 년. 네. 200여 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2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전쟁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온조왕 때 나타났던 그 낭랑과 그리고 지금 이게 고의왕 때 나타났던 이 낭랑은 다른 낭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나마 지금 온조왕에서부터 또 고의왕까지 실제 역사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역사 기술들을 짚어드렸습니다. 뭐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고의왕의 기록은요. 고의왕이 그때 대방을 찬탈했다. 뭐 대방의 길이형을 공략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대륙백제를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고의왕의 대륙 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백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짚어 나갈 때 이 고의왕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우 벌써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온조왕 이후에 다루왕 기루왕 개로왕 사실 이게 루루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성취로 할 때 그 루입니다. 루거든요. 28수 중에서 이 루라고 하는 어떤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위험과 권력을 가진 왕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루라고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다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깨보지 마시고 그런 학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다루왕 기루왕 개로왕은 처음에는 이제 온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온조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루라고 계속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초고왕 초고왕은 뒤에 이제 근초고왕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초고왕 그리고 그 구수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에서는 다른 계열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뭐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국사기라든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거기에 우리가 천문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신라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또는 화친을 맺거나 또는 말가라고 싸우거나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들이 많아.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대 왕인가요. 그 왕 때 보면은 신라가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왕이 겁을 먹고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이미 삼국의 초기는 초기에 그렇게 수만 명의 군대를 부릴 정도로 강국이었다. 서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환두대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기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불신할 만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장시간 녹음을 하셨는데요. 좀 어떠세요. 보노님은. 마무리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백제 초기의 역사를 하면서 뭐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방안의 코끼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건데도 이제 그거를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네. 모두가 외면하는. 어. 사실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백제 초기 부분에 강력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빨리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백제까지 했으니까 또 신라 해야죠. 신라 해야죠. 17대까지 복원을 해야 돼요. 장장 17대까지면 백제의 두 배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아 신라 재밌습니다. 신라. 네. 그건 좀 나눠서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유 그럼요. 네. 오늘 뭐 8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시간. 아 나눠서 한다고요. 네. 아 신라 뭐 쭉 이렇게 훑어서 우리가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좀 맞게끔 내물함까지 좀 이렇게 쭉 탁탁 지나가면은. 아유 뭐 한번 양을 한번 조절해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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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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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까지 또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금액 상관없이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또 후원을 어떻게 쓸 건지 오늘 또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후원 금액을 어떻게 잘 쓰고 있고 하는지도 이제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더욱더 시원한 역사에다 청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후원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뭐 1년 치를 일주일 만에 들었다. 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모 박사님은 운동할 때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덕분에 8키로를 뺐다. 다이어트에 좋군요. 이런 소식도 들려주시고.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트로 음악이 몇 해부터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 내용 중에서 뭐가 더 유익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유익한 팟캐스트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러가라는 사람 같아. 힘 좀 내세요. 힘 좀. Част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